당신 정체가 뭐야? 서울중앙지검 국외심당을 가진 강철 체력검사 저렇게 밖에서 내려온 자식 우리집에 들이밀 줄 알았는데 난 저 여자 몰래 섬뜩했어 역행성 기억상실인거 같습니다 자기 기억을 상실한게 아니라 아예 정체성을 상실한거 아니야? 거기서 뭐하시는거야? 위기상황인건 아시나? 야! 도민아 너네 성질물을 가진 이상 짜릿해 강미나 회장 야! 못맞죠? 이상하지 않아? 그 여자는 우리한테 무기에요 가지고 있자는 얘깁니다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그정도 정보는 나도 있어 필요한건 진거지 기회를 한번 줘볼까? 엄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니들 밟고 올라가서 보여준다